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연습곡 짝사랑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연주하시다가 46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아홉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쭉 2절을 계속 연주하시다가요. 45마디에서 2코더가 있으니까 47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이 곡의 기본 패턴은 전형적인 트로트 리듬입니다. 쿵짝 쿵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곡은 원곡대로 연주하시려면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목소리에 따라서 카포를 빼고 연주하시거나 다른 프렛에 끼고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 자 기본 연주법과 조금씩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입니다. 여덟 번째 마디는 기본 주법대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 마디는 쿵짝 짜 짜 짜 여덟 번째 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E7스 코드죠. 13마디부터 16마디까지입니다. 13마디와 15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14마디는 8분음표 스타카토, 8분음표, 4분 쉼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짭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둘 그 다음 16마디는 8분음표 스타카토만 있고 8분 쉼표, 4분 쉼표입니다. 하나 둘 그럼 4마디를 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7마디, 18마디입니다. 17마디는 쿵 짜 짜 짜 짜 18마디는 기본 주법이죠. 쿵 짜 쿵 짜 A마이너 코드입니다. 23마디, 24마디입니다. 여기도 앞이랑 같네요. 쿵 짜 짜 짜 짜 쿵 짜 쿵 짜 쿵 짜 30마디, 31마디입니다. 여기도 E7스 코드로 앞부분과 같습니다. 43마디, 44마디입니다. 주의사항은 44마디가 전체가 E7스 코드가 아니고요. 44마디 첫 번째 박자는 A마이너 코드고 쉼표가 있는 부분이 E7스 코드입니다. 44마디는 8분 표 두 번을 다 스타카토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7스 코드는 연주를 안 하는 거죠. 마지막 45마디 연주하시고 투 코드에서 47마디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45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47마디는 8분음표 스타카토, 8분심표, 4분음표 누림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47마디 같은 경우는 앞에 8분음표 같은 경우에는 오픈코드, A마이너 코드를 연주하시면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4분음표, A마이너는 바코드 형태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높은 음, 라 소리가 표현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마디는 4분음표, B마이너 코드, 1번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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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음표, 3강의 영상을 noises, 3++문표, 490, E4, 4번음표, 1번음표, 3aben, B마이너, 조만표, 4,55, 5-270, E4, 67. E4, 625금, E4, 6,7. E4, 6. E4, 6. E4, 6. E4, 6. E4, 6. E4, 7. E4, 7. E4, 6. E4, 7. E4, 7. E4, 6. E4, 7. E4, 7. E4, 7. E7. E4, 7. E4, 7. E4, 7. E4, 8. E6. E4, 7. E4, 9. E4, 7. E4, 8